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6-12강으로 술토가 되겠습니다. 이제 12지지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술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해수를 하면 이제 12지지에 대한 강의가 모두 끝나고요. 우리가 청강과 지지를 모두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갖고 어려운 사주공부를 사주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인 술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요. 음력 9월에 해당이 되는데 늦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늦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모든 그 토기운이 그렇지만 이 토라는 것은 환절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변환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토라는 것은요. 특히 추워지는 겨울과 가을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술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겨울이라는 것은 해자축수국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삶과 죽음이 있다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있으면 하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술토라는 것을 보면요. 이게 이제 인월이 처음이라고 시작을 했을 때 1, 2, 3, 4, 5, 6, 7, 8, 9에서 아홉 번째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홉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아홉수라는 것은 사주명리학적인 이론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아홉수라는 말이 나온 것이 술토가 아홉 번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해자축수국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있으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죽음의 그 목전에 와 있는 그 때가 바로 술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홉수라는 그런 말이 생겼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 7시 반에서 9시 반이 되겠죠.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이 완전히 끝나고 그 저녁 때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이면 저녁도 다 먹었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술토의 그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요. 이 5음 1양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5개고 양이 하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양이라는 것을 이제 접고 그 뜨거운 여름의 기운을 접고 이제 겨울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는 양토에 해당이 되고요. 신유술 금국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끝이 되겠죠. 늦은 가을이고 그 시간으로는 저녁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호술 화국에서도 이제 이 끝에 오고 있는데요. 이 인호술이라는 것이 뜨거운 여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의 끝 여름의 끝이니까 그 여름의 뜨거운 화기운을 저장하면서 겨울의 수기운을 오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개를 나타내요. 개를 나타내는데 이 개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개라는 동물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면도 있는데 이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창피함을 모르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사랑이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술토라는 것이요. 그 음력 9월이면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남아있는 그 풀을 이렇게 다 남아있는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들판이 아주 황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독 황량함 외로움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을은 뭐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을도 초가을보다는 늦가을 늦가을이 더 외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술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일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오늘 그 술토에 대해서 그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의 발복에는 좋은 반면 육친에는 좋지 않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그 술토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술토라는 것은 늦은 가을을 나타내니까 이게 이제 그 가을에 거두어들인 거두어들인 그 추수한 곡식 같은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토라는 것은 제의 발복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재물적으로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힘이 있다. 그러니까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적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육친에는 좋지 않습니다. 육친이라는 것이 뭐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형제간의 관계라든가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독하고 황량하고 외롭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지에 깔고 있다. 그러면 일지라는 것이 배우자공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배우자공이 고독하고 외롭다는 얘기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술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형제간의 관계가 나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청간으로 봤을 때에는요. 지지의 술토에 해당하는 것이 청간에서는 무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술토나 무토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청간이 무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든가 지지가 술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좀 영감이 발달하고요. 영감이 발달하고 그리고 종교나 철학 쪽 심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술토가 술토가 이제 그 구호를 나타내고 해자축 수국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해자축이라는 것은 사오미는 땅을 나타내고요. 해자축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천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술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운성에서 해자축이 죽음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죽음을 나타내는 때기 때문에 해자축을 천문이다 하늘이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술토라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때가 바로 이 술토이 때문에 사람의 이 술토가 겹겹이 쌓여있을 경우 술토가 두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지에 술토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영감이 발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감이나 육감 이런게 발달했고 종교하고 동양철학 이런데 그리고 심리적인데 이런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이나 무는 영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첩첩하게 쌓여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마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신사의 네 글자를 영마라고 보는데요. 이 술이나 청간에 무토도 그 청간에 무토나 지지의 술토가 중첩되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영마의 기운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토라는 것은 신의 세계로 가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이 술토 일지를 깔고 있거나 술토가 강한 사람들은 신기가 강하고요. 종교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술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의 진사를 천라지망 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도 영감이 발달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술의 라는 것은 9월 10월 이때를 말하고요. 진사라는 것은 3월 4월 이때를 말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라고 해는 4월 겨울에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지나고 산은 5화 여름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걸 겨울 여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늘 5화를 땅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천문이라든가 아니면 땅에 해당하는 5화라든가 여기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감이 좀 있다. 영감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수례라든가 진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감이 발달했다는 그런 특징 외에는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사주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남자의 경우에는 술에 여자의 경우에는 진사 이 두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여자가 진사냐면 이게 땅에 해당이 되고 수라는 것은 하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하는 게 남자고 땅을 상징하는 게 여자니까 이 술해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자의 경우에는 별로 좋지가 않고 진사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자의 경우에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다는 건 어떤 게 좋지 않냐 대체적으로 다 운이 잘 따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주 내에 진술충으로 충국이 발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주 내에 지지에 진하고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네 글자 천라지망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운이 잘 안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또 너무 연연하셔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사주라는 것은 다른 것도 다 봐야 되는 건데 단지 제가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한테는 천라지망이 사주에 다 있는데 내 사주는 나쁜 사주구나 이런 식으로 너무 한 가지 사실에만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얽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을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주 강좌를 할 때 어떤 게 좀 나쁜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거기 한 가지에만 너무 사람이 얽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 한자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창과 자거든요 이 창과 자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 술토에는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창이라는 게 무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창이 상징하는 것이 잘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닫혀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술이나 창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지키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무기라는 것은 사람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가정을 지키는 이런 의미에서 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러니까 자식 사랑이 좀 유별난 사람들 중에 여자의 경우에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를 보면 모카토금수에 따라서 이 술토를 깔고 있는 일주가 갑술일주가 있고 병술일주가 있고 무술일주가 있어요 경술일주 임술일주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일주를 한번 보자면 일단은 갑술일주의 경우에는 목국토로 나무가 땅의 뿌리를 박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간에서 목기운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돈에 대한 간념이 좀 강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무 입장에서는 목기운 입장에서는 이 땅이라는 것이 목국토로 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간념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를 잘 키운다 뭐 이런 뜻에서 잘 자라는 어린이라든가 소년 뭐 이런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갑술일주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술일주는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화생토니까 이 술토가 식신상관운 즉 자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각별한 분들이 많다 병술일주 여성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 무술이라는 게 전부 다 그 위아래가 다 그 토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것을 산으로도 표현하는데 첩첩 산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술일주 인 사람들은 그 고집도 좀 세고 일주 자체가 남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가 무술일주 인 경우에는 그 여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일주 인 여자보고 뭐 여자답게 말을 한번 예쁘게 해보라든가 아니면은 애교있게 한번 행동을 하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시키면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갖고 있으면은 좀 여성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술일주는요 이거 자체가 백호대살인데 지금 이 경술이라는 것이 토생금이니까 이 술토가 인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부와 관련된 것 특히 이 술토가 그 영감이 강하고 종교 철학 이런 쪽에 관련이 많다고 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술일주는요 이 임술이라는 것이 괴강살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그 괴강살이라 그래서 지금 이 임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조건 나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임술이라는 이 일주는요 위아래가 전부 음건으로 이루어진 일주로 구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강살이라는 것이요 그 무슨 뜻이 있냐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그 남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성이 있는 것이 요즘에는 그 여자들이 남자들 막 때리기도 하고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여자들한테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명리학은 역사가 오래돼갖고 옛날에 막 당나라 시대 이럴 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옛적에는 그 여자들이 이제 생기는 대로 애를 다 낳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 그냥 여자는 집에서 애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제 그 잘못하면 그 뭐 주위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산에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그 집처럼 나무로 대충 이렇게 뭐 지붕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에서 뭐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은 뭐 산적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여자 싹 훔쳐가도 그냥 모르는 뭐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요 남자한테 순종을 해야 되고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남자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 여자로는 팔자가 좀 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괴강살이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이 괴강살이라는 게 그럼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갖고 있을 때 여자가 이 임수 일주라든가 이런 이런 괴강살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뭐 여성 CEO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 일주가 그 여자에게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이 임수 이라는 그 자체가 그 성공할 가능성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일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하고 그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하고 한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전부 임수 일주예요 그러니까 이 임수 이라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수기운인데 밑에가 이제 토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물을 가두고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슨 호수라든가 뭐 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땅이 그 물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데 그 물 자체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벌 회장이라든가 큰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주가 바로 임수일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일주는 그 잘만 하면 잘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 오늘 술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이 술토라는 것이 그 재의 발복에는 좋은 반면 그러니까 돈을 벌기에는 좋은 건데 육친의 관계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다 육친의 관계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형제 간의 관계라든가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육친관계는 좋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감이 발달했다 그래서 종교, 철학, 심리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라지망에 대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설명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 흉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주라는 것은 사주라는 것은 나한테 뭐 살이 뭐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떤 한 가지에만 딱 그 사람이 얽매워가지고 그 사주를 보게 되면은요 그 사주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천라지망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뭐 오행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좋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술투에 관련된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주만 지나면 그 해수 12지지의 마지막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12지지에 관련된 것을 이제 통틀어서 통틀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2지지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충과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2운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사주 명리학의 이론들 이런 것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공부를 하니까 제가 그 일부러 청간과 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 그냥 뭐 한두 시간 만에 청간지지 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수업으로는 앞으로 제가 하는 이 고난도의 그 명리학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그 사주 명리학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